두옥신이랑 제피로스 멀록 없고 용 없네 상대가 뭐가 나와도 나보단 좋아 와 상태가? 모르겠다 이거 해서 이 길 맞고 더 맞지 말자 뭐야 얘도 하하하하 이건 당연히 랩업이죠? 악마가 자꾸 나오네 아 바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사면은 됐는데 바보 이거 잠글까? 다음 턴에 애매한거 나오느니 이거 괜찮거든요? 뭐야 얘는 어어 어쩔 수 없지 요렇게 주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또져 다져 언제 이겨 음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보자 뭐야 얘 어떻게 3렙이지? 어 이게 되는 건가? 아 뭐야 이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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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니 악마가 이렇게 나와줄거면 슈팅이라도 나오든가 어? 가자 괜찮아? 이걸로 초반, 오케이 초반에 좀 버틸게요 이걸로 이걸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도발이 많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음, 괜찮거든요? 좋아, 오랜만에 이겼다 그렇지 어? 가보자 뭐냐? 뭐냐? 핏송 엄마고 어 이제 각 종족별 좋은거 찾을게요 악마는 악마는 이 중에 하나 쓰기로 하고 정해 기약 정해 기약 오케이 뭐야, 얘도 이거야 어 괜찮아 이거 쏴 이거 아 졌다 이거 원툴이었는데 아 아 그거만 안 쏘서도 아 이런 싸움 참 이길만 했는데 이길만 했는데 이길만 했는데 정령은 역시 이거죠 정령 찾았어요 해적 기계 야수 해적 기계 야수 어? 이거 누르자 다음 톤에 이거를 팔고 이게 기계한테만 들어 버프가 음 해적 기계 야수 이러면 됐죠?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니다 아니지 악마 정령 야수 해적이랑 기계 다음 톤에 황카 두개 나와요 여기서 죽진 않으면 돼 오케이 죽진 않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이 이 이런거 이것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여기 긁어 아이 괜찮아 얘 왜 안 쏴 오케이 쏴 오 오 이거 너무 없는데 이거? 29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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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진짜 아 망했다 일단은 발견 지금 없는 거부터 생각을 하고 가야돼 야수 정령 악마 있어 해적 해적 해적이랑 기계 해적이랑 기계 이게 질풍 압살 이거 괜찮은데 들창코도 나쁘진 않은데 해적 나왔고 이거 기계 기계 어? 이거 삽니다 사고 또 눌러 얘 있는 상태로 어? 오 이제 쎄져? 얘 황금이거든요 광풍이야 이거 얘 죽어도 이거 땜에 좋아 다음도 질풍이야 이겼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기계 빼고 다 좋은 거 골랐어 해적은 바꿀 생각도 하.. 하고 요거 사고 합쳐 엄마 곰은 이제 필요 없죠? 야수가 있어 좀 천천히 내고 해적이랑 기계인데 다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좋은데? 지금 황카가 많거든요? 이게 하나 소환이라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요거랑 다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해적을 교체해가고 이거 빨리 나갔으면은 나 이거로 황카 해가지고 정령 돌렸으면 괜찮았다 지금 황카가 3개거든요? 여기에 버프 많이 들어가죠? 정령, 야수, 해적, 악마 자 기계만 있으면 돼요 없음 말고 그냥 한자리 비워서 요 불안도 있으니까 팩팩 돌립시다 얘한테 죽지만 않는다면 나 이거 한 번 더 남았거든요? 나 이거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지금 꽤 쎄거든요 이거? 그치? 쎄죠? 어, 지금 엄청 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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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찌꺼기 나오는 것도 괜찮아 여기서 뭐 나오겠지 어, 얘 죽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무 쎄다 그렇지 그렇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산화 기계에 바를만 하지 않나? 산화 업할까? 얘 약한 것 같은데 아, 업할걸 어 이건 괜찮아 그럼 팔아야 되는 게 뭐냐? 불안이죠? 됐다 대표자 찾았죠? 정령, 해적, 기계, 악마, 야수 정령, 해적, 기계, 악마, 야수 오케이 황카 많고 얘네 둘, 얘네 셋 중에서 하나 황카 맞추고 끝내자 그리고 황칸에다 이제 계속 뭐, 버프 돌립시다 꽤 쎄죠? 그치, 100% 아, 미안하다, 야 앵무에다가 이걸 걸었네 이게 애매하죠, 이게 카드가가 두배 소환해줘도 자리가 없어 이렇다니까 좀 애매하죠? 이거 터뜨리지도 못했고 이거 터뜨리지도 못했고 게임 끝 이거 첫판인데 이걸로 1등하는 거 아니야? 아, 첫판 아닌가? 업하고 이거는 무조건 돌려 어? 근데 이게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좋은데 됐어 이제 이제 요거나 요거 셋 중에 하나 황카 뭐냐, 뭐냐 98.9 애매하죠, 얘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돼 아, 이런 거 아쉽다 이겼죠? 이거 질 수가 없고 죽느냐, 사느냐 차이인데 이거 R이 왜 이렇게 세, 이거 주웠네 어, 딱댐 빠이 아, 미안하다 야, 잘했는데 그, 순방은 했어 얘 오케이, 결승이야? 뭐야 왜 상대가 라팜이야 잠깐만 요번 턴에 일단 사 이겼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로 의미 없죠? 잽? 얘 뭔데, 정령? 잠깐만, 정령 잽 의미 없어? 기계 둘 안되고 이거네, 무조건? 네, 마지막은 이거로? 황카가 4개 그럼 얘 10, 10에다가 아니, 8, 8에다가 4, 4 더 붙어 12, 12 40, 40대네 그치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이겼어 내가 죽던가 이기던가인데 지금 스포 떴잖아요?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이거 죽음보다 죽이는게 높아? 그치? 싸움에 집중해? 이긴거 같은데? 야 나이스 요렇게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한번 뜬거 보니까 첫판은 아닌가보네? 4등 한번 한 적 있나보다 아무튼 요렇게 제피로스로 첫 1등 마무리합니다